고마웠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난 왜 못하는 건지 상처 주는 말만 하고 이젠 알 수 있죠 사랑이 너란 걸 내 눈물이 보이나요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늦지 않게 내게 와 울고 있는 날 안아줘요 야 동건이 외롭게 외박을 해? 보통 못 갔날? 무한해서 그러지? 그래 무한하네 난 너 덕분에 어제 완전 몰입해서 고비 넘겼다 뭔 고비? 암프레이더 3페이지를 넘긴거지 잘했네 너는? 성아랑 고비 잘 넘겼냐? 뭘 물어 오 굿잡? 뭐가 굿잡이야 얘기만 했어 누가 뭐래?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근데 내가 성아 만나러 온건 어떻게 알았어? 문자가 너무 짧았지 말입니다 나 늦어 딱 세 글자 뭐라 쓸까 고민하다가 가장 짧게 보낸 나 늦어 나 신경 쓰지마 무한해하지도 말고 화끈하고 즐겁게 연애해 파이팅 응? 저건 도대체 지글 투주 쳐도 안 느끼냐 아 야 씨 야 야 우리는 피해보기 피처를 카페 그리고 감사합니다.